아이고 아이고 배불다 아이고 이거 너희 먹어졌어 아 찰마 아이고 날도 우친디 고마니 그자 집이 있지랑 아니에요 아방 곧 추렁무랑 나가 졸음으로 그자 비가 자락자락 허고 아이고 은하비 형 절 놓고 있는 난 아이고 이 아방 또 비오는데 무슨 일이나 나지 않을 건가 집에서 바싹 조들어 수다기 부사 트럭 천장에서 비색하부댄 조들지 마라 트럭 쓰고 배신은 비 헌팡울도 안 맞으니까 경에도 비올 땐 운전도 특별한 일 아니면 그자 허짓말고 미신경 아이고 날 우친날은 집이 고마니 드렁이서도 좋죠 미신 약속경 쓰게주리 이선 약속이고 뭐고 이사름아 비오고 보름 보는데 경 점심때 풀렁 나갑디가기 인혁은 못 먹어 봤시가 요리에 넣은 걸 먹어 봤시가 요리 그자 청요리에 넣으면 짜장하고 짬뽕 정도는 먹어 봤쥬 청요리는 못 먹어 봤쥬이 이 아방 참 값을 어지 우뚜루 좀 두루외로 아람쥬아 안심 돌나까방 요리를 먹어야지 짜장이나 짬뽕 공걸로 주는 만분 속속없었기에 좋뿐만요 경에도 그 업단이로 연합 부녀 회장들 처음 못한 회의들 끝나고 난 업장이 서머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하믄 어디 저 청요리 여는디 간 요리들 식입세 는한 아이고 우린 그런거 먹으나 지도 않냐고 그자 먹은 죽을 안하겠 짜장이나 짬뽕이나 먹고 속좀 맹니 십석이 그자 시원하게 냉호동이나 홍그릇 타민 말 중 미신 요리말이 꽉게 업장님 오늘 영 점심 사주는 것만도 고맙 된 건의 업장이냐 건헌한 업장님이 건헌한 업장님이 건헌한 거 아니우다 이거 회의 해남인 회의비가 다 나오는 거난 점심으로 대접하는 거난 오늘 코시로 요리 여러가지 맛도 보시고 이런데도 가끔 나오신 어머님들도 점심 식사도 하고 계야되나 오늘 코시로 준비해지는 서머 청요리 이것저것 미신 니산쓰리염이시고요 얼마니나 대접을 받아놓은 중하람 추가 아이고 미신 경이나 난 곰걸로 난 먹었쥬 인역돈조 요리를 먹어져 그 첨 갈매기다 방 젊은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이라 그 업형 안으면 그자 지정 그자 그자 우리 순댐이면 지저부는 것밖에 모르죠 야 그거 각재기 몇 마리 등이 낚아다주는 그걸 솔만 볼련 지름에 치겼대는디 저 두 개발만 따라 입에서 녹두만 녹아 야 재라운 요리라라 재라운 요리 그 저 중집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맛도 좋고 어 너무 잘 먹었지 아이고 경에는 거기서 치겨간다 치겨온다 해영이네 맛좋게 해주건 가매기다방강은 아라방 사랍 없어 그디강 그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자 들어앉아둠서 미신 거랏집에 없디가 나 그디강 살면 인역 박수지구 춤출 생각 크나 난 이 집이 소먹을 못해 크나 작전을 바꿔서 나도 한글로 의사 전분 꼬르르 버무려 간다 버무려 온다 허멍 취겨운다 걸쭉을 알아기란 취겨운다 허멍 각쟁이 장물랑 지지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 아닌가 각쟁이 노물무질렐랑 굿굴린게 제일 맞쥬스닥에 미시골도 해주고 걸쭉을 알아삼이신 아이고 참 청요리 말 나와심에 말해줘 아이고 아이들 키왕 거지 동네이신 그 중국 요리하는디 가민 그저 어멍은 미시골 울랑 너네 짜장 먹을 테야 짬뽕 먹을 테야 미시골 먹을 테야 하당 보민 옆이선 그저 괴기 바삭하게 튀겨운 그거 톡톡톡톡 찍어가며 먹어가민 아이들은 게 히닥히땅 베렛만 하고 어멍이 어느 저리래 그걸 아이들 사줘방 그 이름을 압니까 미신 먹어방 알 거라기 아까와 사줘둘진 못했더네 미신마 아이고 속숨없어게 그는 미신요리인고 희연 아이고 이르후제 살멍살멍보난 그것들 짜장이나 짬뽕 먹을 땐 그게도 기본으로 그거 혼잡신 식형들 먹고 커이면서도 우린 그거 알고 처음 이거 알고 커먼 그 세월을 살아 재숙하게 아이고 우리 저 순대기왕왕 탕 짜들어가는 거 아는 건 저 목욕탕하고 곰탕밖에 모르지 않을 건가 그 돈 낫가왕 걸 시켜서게 아이고 돈 낫가왕이 아니고 먹어나지 않냐고 어느 적은 식당강 외식허멍 어디서 불러간다 불러온다멍 먹어난 시절을 살아나지 않냐 난 그걸 모르는 거주 요새 참 전나만 톡톡 눌러면 이것저것 집이 배달 안되는 게 어쭈마는 참 짜장이용 짬뽕이용 이거냥 삼박자 우다게 거기에 혼나 시켜서 먹으면 가족들 톡 좋쥬 모르는 소리 하지마 삼박자는 만두가 삼박자지 이 사람 아니 요리꼬장 박자를 맞춰라 야 방도 이걸 시켜서 만두가 그 세트에 서비스로 오는 중이나 앞서게